과 굽이 연결된 미찬과 미찬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미찬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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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치석진 잘하잖아. 치석진. 알겠어. 정답. 정답. 자 자는 깔창이란 말이야. 믿어요. 믿어요. 단호야. 단호야. 통포추 통포추. 통포추. 오빠 빨리 빨리. 유야 모르겠어. 이렇게. 영어예요. 어그부수. 어그는 털이지. 어그 아니고. 아그 뭐야. 자 오빠. 발라드 신발. 발라드 시즌 발라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 영어예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높은 언덕같은 그게 들어갔지. 사이 사이. 힐 붙이 힐 붙이 힐 붙이 힐 붙이. 아니 알았어요. 너희 Kristin, 왼치 힐. 영어예요. 옳지 웰치 힐 힐. 웰치 힐. 외치 힐. 야 tank의 힐이 porte. 엄마가 써있는 옷 commodities. 혼들아 왜 어떻게 Via진 해야 해. 닉 loro피 invest. 하루tir에. 나는 외치 힐을 처음 들어본거야. 아니 우리는 그냥 구두예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들은 구두. 저희도 그냥 축구예요. 저희도 못하겠어요. 유희야 그거를 맞춰볼게 걱정하지 말고 주걱을 잡아라. 지우야 복수하지 마. 2013년 가장 핫한 염색 방법으로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긍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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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킹. 염색. 그래 해봐 너네 한 번 해봐. 저기 염색. 빙컬 파다 빙컬 파다. 지금 유행하는 거야. 영어여야 이거? 영어. 영어예요? 제이 오빠들 되게. 레인보우 칼럼. 웃음 해요. 웃음 해요? 자 예 헤어예요. 헤어자 두 분 자.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헤었네 자. 이제 헤어. 심푸 해요 심푸 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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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헤어 해 여 자 자 헤어 헤어 여 브라운 헤어. 브라운 헤어. 자 주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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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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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 그쵸가 뭐야 누나. 오늘팀으로 힌트 갈지 몰라요 여러분. 패션해요. 야 잠깐만. 주황팀. 주황팀. 두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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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톤. 두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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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럼 누나 무조건 또 잡아. 일단 그거 잡아줘. 정말 쉽다고 하고요.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를 모으시러 갈까요.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를 모으시러 갈까요. 발과 발과 Basi lanz기에 cond backgrounds. 아들 무난 Time. 뭐야? 뭐야? 뭐야?